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나요? 가수? 나 정동훈. 아... 트로트 범주 안에 있으시네요. 어... 내가 트로트를 안 좋아하는데 정동훈을 좋아하시는 거에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저는요. 그 대유 때부터 조금 눈에 띄던 분이 장윤정씨가... 아 장윤정씨. 뭐 다 좋아할 거에요? 공신 가수라고 하잖아. 선생님께서 오늘 한번 장윤정씨와 도경환씨 커플 운수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아 장윤정씨하고? 응 응. 그래. 나이 같은 거 안 넣어도 되잖아. 시점으로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쵸?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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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뭐... 그래도 남대하니까 도경환씨 먼저 얘기해야지. 어... 한간에는... 한간에는 뭐 저 진짜 도경환씨 와이프 잘 만났다. 잘 만났지. 네. 그렇지? 응. 움직이는 뭐 중소기업이라 그래. 와... 그렇죠. 어... 시점정씨가 그치? 응. 잘 만났죠. 그런데 우리 도경환씨 하나만을 봐도 응. 뭐 근수저 은수저는 아니래도 똑똑하고. 네. 어... 똑똑하고. 어... 성격도 좋고. 그리고 이 집안은 제가 볼 때 뭐 집안까지 뭐 이럴 때 뭐 이럴 때 약간 교육자 요런 쪽의 어떤 그런 어... 어... 주력도 있는 거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어... 도경환씨 같은 경우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어... 막 이렇게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 툭툭 얻어지는 성격 그 사주보단. 네.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응. 그러니까 막 진짜 우리가 한순간에 대박 나고 뭐... 뭐 아나운서가 됐던 뭐 어느 순간 어느 플로아라 잘 만나서 막 팍 터지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러니까 도경환씨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인 것보다 내가 뭔가 목표를 갖고. 응. 꾸준히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는 사주. 응. 제가 볼 때.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요. 네. 어...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충 넘기는 성격이 아니고요. 알고 가야 되는 사주가 분명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경환이를 놓고 봤을 때. 뭐 부모 자리도 나쁘지 않지만. 처 자식의 자리가 좋아. 어. 처복이 있다라는 거지. 네. 응. 처복이 있다라는 거죠. 남자는 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응. 또 우리 장윤정씨의 사주를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네. 10대 중후반. 뭐 10대 후반.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는 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어. 응. 내가 서글픔도 있어야 되고. 응. 내가 남들한테 말 못하는 상처도 있어야 되고. 응. 그런데 아까 도경환씨는. 네. 한방이 아니라 노력해서 하나하나 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네. 장윤정이는. 대운이 한 번 빵 맞춰 떨어진 거예요. 어. 대운이에요. 응. 대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완전히. 내 나의 장윤정이랑 사람이 바뀐 거죠. 네. 그런데 이 대운을 잡고도. 잘못해서 놓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장윤정이 사주에. 네.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끌고 왔기 때문에. 어. 오늘 왔는데. 다 그럼 장윤정이 사주를 봐도. 장윤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경환식으로. 뭐 여자 잘 만났다고 하는데. 네. 절대 한쪽만 잘 만나서 되지 않거든. 응. 그럼 그 부분은 언젠가는 못살아. 네. 그런데 장윤정씨를 봐도요. 아이들과 남편이 꽉 손을 잡고 있어요. 응. 이별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쉽지 않아요. 응. 이런 부분은. 네.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윤정의 사주는. 네. 운이는 여자지만 남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뭐. 애기들을 막 케어하고 뭐. 이런 거 저도 집에서 봤거든. 몇 번. 네. 물론 아이들을 다 좋아하고 뭐. 자기도 다 아이들이랑 시간을 내지만. 결정적으로 주 활동은 남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는 거 보다. 뭐. 쉬는 날 잠깐 잠깐 하는 건 모르지만. 아무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전업직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사주. 네. 주. 내가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의 사주가 신기한 게. 도경환이도 만만한 사주는 아니에요. 장윤정이는 절대 머리 자리를 뺏기고 못 사는 사주인데. 주를 놓고 딱 봤을 때 보면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경환이가 사주가. 장윤정을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내가 2등 하지 않을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도경환 씨가 남들이 보는 시선에선 장윤 와이프를 너무 잘 만났죠. 그런데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잘 만났다고 해서 하루에 다섯 개 먹는 거 아니잖아. 다섯 개 먹는 거 똑같다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도경환 씨가 힘듬도. 그렇잖아. 장윤정이 남편 도경환이지. 도경환이 와이프 장윤정이는 잘 안 써. 쉽게 말하면. 아이들도 장윤정의 아이들이지. 도경환의 아이들은 잘 안 쓴다는 거죠. 그게 남자로서는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기가 못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럼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방송가든 안팎이든. 그런데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쌓아 놓으면. 부부의 지간에 어떤 분란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동 필터가 있어요. 사주에. 걸러내는 거죠. 자기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드릴 건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부가 합이 되죠. 네. 그리고 장윤정이가 5년을 살든 10년을. 애가 둘이든 셋이든. 도경환이나 사람이. 아무리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아우라 같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자기가 볼 땐. 보호해주고 싶은 내 마누라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TV에서 볼 땐.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꼼짝 못해서가 아니라. 와이프를 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웬만하면.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장윤정씨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해도 힘든. 집에 와서 막. 나 힘드니까. 보통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나 나가서 이렇게 이랬잖아. 나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 나 건들지 마. 이러잖아. 그런데 장윤정씨는 자문세스로. 남편의 그걸 알아주고. 서로가 알아주기가 쉽지 않거든. 알기 때문에. 자기가 힘듦을 집에까지 안 갖고 들어가려고 해요. 어. 좀 신기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궁합적으로나. 자기 쪽으로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물론. 어. 연예인 커플로. 또. 국민 가수. 장윤정의 남편으로. 또 도경환의 아내로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내가 그때 궁합 너무 좋아요. 잘 만났어요. 절대. 그래서 장윤정이란 사람이. 네. 원래도 도경환씨랑 결혼하기 전에도. 최고의 스타였겠지만. 이 자리를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지켜나가는 건. 도경환이란 사람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제가 볼 땐. 도경환과 아이들이 뒤에서. 엄마를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장윤정이가 아직도.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더 잘 됐지. 아기 덜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응. 그래서 밀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장윤정이는. 여기에 조금. 장애가 있단 말이죠. 그 장애가 어디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부모 자리에 있어요. 부모 자리에 있어요. 부모 자리에다 좀 벼야 돼요. 있어도 없고. 상처가 되는. 요만큼. 그거를. 어. 도경환이가 여기를 또 딱. 커버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커버를 하고. 네. 어. 그래서 내가 삶의 어떤 에너지. 응. 내가 지칠만 하면. 거기서 에너지를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장윤정과. 내일의 장윤정이 있기에는. 도경환이가 버텨주고. 아이들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너무 잘 만났어요. 아. 도경환이도. 그렇다고 장윤정을 만나서. 장윤정이 어떤 뭐. 덕을 보니 어쩌지. 가끔 그러는데. 그렇진 않고요. 도경환이 도경환만이. 만약에.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싶어 해요. 사실은. 끝없이 자와의 싸움을 할 거야. 그래서 가끔은 사고를 칠 거예요. 뭐. 포면적으로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 알게 모르게. 쪼끈쪼끈. 그러나 범인은 벗어나지 않는다. 야 같거든. 마누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혼자 자기도. 인정받고 싶고. 왜 장윤정이. 남편 도경환보단. 네. 도경환 안에 장윤정이가 좋겠지. 그 도경환 입장에서. 그러나 그거를. 난 싫어. 난 너의 남편. 이게 아니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행복해하고. 인정하지만. 그 끝에 도경환의 향도. 내고 싶은 몸부림.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내년도 훈년도. 누가 더 크다. 적다가 아니라. 도경환 씨는 도경환 씨만의 어떤 색깔을 잘 낼 거고. 근데. 가다 가다. 아주 사소하게나마. 남자들이. 뭐 일탈이라나. 좀. 지가 뭔가 잘해 보려고. 약간의 뭐. 속석이 부딪힘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부부도 다 넘어가는 거고요. 네. 어. 일단은. 두사랑 부부궁합은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고. 그리고 이 부부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부모를. 제가 점볼 때. 저한테 점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점볼 때. 우리 부부. 부모는. 지는 해예요. 네. 아이들은. 뜨는 해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사주가 강해야 더. 약할 것 같으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고 살고 이러는 거에는 아이들의 사주가 필요 없죠. 그런데 부모. 네. 내 아이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어라. 아니면 한쪽 부모가 없어야 된다. 부모를 둘을 모셔야 된다는 사주를 내가 갖고 태어났다면. 제 사주가 크면 그저 이 부부는 이별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뜨는 해를 지는 애가 이길 수 없잖아. 음. 그래서 아이들의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현명했냐. 남편이 바람을 납혀. 네. 그럼 난. 남편이 바람 펴갖고 죽이고 싶은데. 애를 하나 더 낳으래. 아.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 아니. 부부가 굶실이 좋아서 애를 만들까말까말까데. 애를 하나 더 낳으래 며느리한테. 네. 그럼 그 시어머니가 얼마에 안 믿겠어. 그게 왜냐면. 아이의 사주에. 네. 아빠를 끌고 들어오는 거지. 음. 나는 부모가 다 있어야 되면. 근데 또. 반대로 부부세가 너무 좋다가. 뭐 재 태어나고 나서 지 아빠가 바람이 났어. 집에 망했어. 이러잖아. 네. 네. 그 아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사주예요. 공교롭게. 음. 내가 부모를 둘을 모셔야 돼. 그럼 뭐 아빠가 바람 앞에 처벌드린게 됐지.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현명했냐. 음. 혹시나 아이 부모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자식을 낳으라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 자리도 되게 중요한데. 음. 내가 볼 땐. 어. 이. 두 부부의 자녀가. 엄마 아빠 딱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장윤정이가 사주가 높죠. 어. 높아요. 진짜 딴따라로 사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천직이에요. 그니까. 이. 장윤정이든 두경아이 사주가 아무리 높든 뭐하든. 부모. 이 애들이 부모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식구가 갈라질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이게 뭐. 아까도. 내가 얘기하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돌발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네. 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살다 보면. 어떤 돌발이 생겨서. 음. 그때 목표에 가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궁합을 볼 땐. 서로 잘 만났어요. 최고. 저는 도경환 씨만 장윤정을 잘 만났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 저도 장윤정 씨를 좋아하는 팬이지만. 어. 보통 그러거든요. 도경환 장가가 잘 갔다고 했었고. 저도 예전에. 야. 땡 잡았다 이랬거든. 네. 근데 아니. 어. 도경환 씨 사주도. 어. 굉장히 좋고. 받쳐주고. 처 자리도 좋지만. 어. 아무리 처가 잘났어도. 남자들이. 너는 너대로 잘났다. 난 나대로 잘날라는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못살거든요. 음. 근데 어느정도 내가 양보하고. 밀어주고. 그 남는 자리에 내가 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현명한 사주 속에.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장윤정 씨도 시집을 잘한거에요. 아. 남편 타고난 선택을 한거죠. 네. 어. 아. 서로 운세가 좋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내 식구죠. 여기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고. 장윤정 씨 운도. 당분간 계속. 앞으로 뭐. 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동현시도 동현 시대로 어.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고. 좀 괜찮아요. 내 눈에도 좋은 모습 많이 보일것 같아요. 이대로 평탄하게 아주 승승장구하시는. 저는 네. 너무 그렇게 보여요. 네. 으음음음음. 오늘 선생님 또 이런 재미난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으음음음음음.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